뭐야 이거 야 한국인 그냥 최근에 나는 배고팠어 그래서 짬뽕 먹었는데 짜장면도 나은 거야 한국어 배우기 딱 처음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나의 한국어 실력이 완전 완전 급상승하게 됐어 완전 그렇게 책 없이 공부를 하는 그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시간이 막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많은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도 이 느낌일 거야 뚱뚱한 미국인이라고 했으면 한글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큰 문제야 저는 영어로도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한국어를 공부할 때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가 어떤 것 같아?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게스트를 모셔서 함께 이야기하는 이렇게 귀하신 분이 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존 쌤의 언어습득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존입니다 존은 제 유튜버 친구예요 그리고 미국인인데 한국어를 저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존을 초대해서 존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거야? 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함께 이야기해봤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뭐지? 유튜브 얘기는 존이랑 같이 많이 했는데 그 진짜 한국어 어떻게 배웠는지 이런 거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나도 되게 지금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랑 영어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언어야? 혹시 또 있어? 그러니까 나 이제 광등어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전에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광등어는 그냥 몇 마디만 할 수 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진짜 완전 완전 백지상 돼서 어 완전 초보 생초보 완전 그래서 총 배운 시간 한 스물 시간 정도밖에 안 돼 광등어 일본어는 이제 그 이야기 조금 이제 길지만 그냥 뭐 초보 초보 완전 초보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아 진짜? 자신이 없어 근데 재밌게 할 수 있어 재밌어 그리고 스페인어는 2015년에 이제 처음 배웠는데 한 3개월 동안 에콰도르에 갔거든 그래서 에콰도르에서 약간 현지에서 맨날 이제 스페인어를 하는 원어민들이랑 같이 같이 이제 어울리고 있어서 조금 가능해 지금도 가능해 그리고 여기 뉴욕이면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그 스페인어를 스페인어가 집에서 쓰는 언어라서 그 친구들이 그래서 항상 이제 스페인어에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귀가 좀 예민해 그래서 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해 어느 정도 제일 먼저 배운 언어가 뭐야 그럼? 한국 언어야? 아니야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약간 아파트일 겸 기숙사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나이 친구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야 뭐 래퍼도 있고 프로듀스도 있고 싱어송라이트도 있고 다 그렇게 이제 한 다섯 명 정도 그거 모든 거 이제 음악이었어 근데 나는 약간 나는 그러니까 나만 뭔가 이제 멋있는 거 없어 그래서 왜 그거를 배우는 게 좀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어 아 진짜? 어 그냥 있어 보이려고 근데 나도 이제 라틴 피 있어가지고 나 멕시코 그리고 파나마 그리고 아일랜드 이 세 가지의 나라가 나의 뿌리야 우와 어 약간 다양해 신기해 그래서 스페인어를 배우면 좀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음 이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휴학을 하고 에콰도르에 갔어 그때는 약간 현지에서 외국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착각했어 근데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어 왜냐면은 에콰도르에 갔고 이제 음 한 3개월 동안 모르민들이랑 같이 이제 올리는 거라서 스페인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 많았었어 엄청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그렇게 이제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음 스페인어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졌어 그래서 그냥 근데 뭔가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게 그래도 이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시안 언어를 좀 배우면 정말 이제 뭔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주변에 뭐 스페인어를 배우는 사람 많지 근데 막 중국어, 태국어, 한국어, 일본 그렇게 이제 아시안 언어에 관침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이제 해보면 멋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이게 한 8년 전이었어 2018년? 또는 이제 9년? 음 2015년 2015년, 8월 한국어 조금 배우고 중국어 조금 배우고 태국어 조금 배우고 뭐 만다리노 그래서 이런 막 아시안 언어를 조금 막 자기소개 하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런 언어를 이제 할 것 같은 사람 봤다면 그냥 뭐 어지럽게 그냥 막 귀찮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 뉴욕에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해 그래서 아 이거 그거 대국어 아닌가? 그래서 막 인사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때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이제 박수를 쳐주고 와 너 한국말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좀 응원해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오 한국어를 좀 배우면 재미있겠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응원 또는 이제 박수를 이제 해주는 거니까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그때 오 나 이제 한국어를 마스터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다양한 언어를 좀 배웠는데 그중에서 한국어를 썼을 때 좀 반응이 좋았던 거네 사람들 반응이 그래서 한국어로 계속 음 와 그랬구나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주지 막 와 너무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한마디 해도 그때 한마디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셔도 아니고 그냥 막 안녕하셔요 뭐 이렇게 이제 완전 못해도 오 너 한국어로 할 줄 알아? 그래서 나 할 줄 아네. 이렇게 생각했어. 당연히 못했지. 이제 한글을 좀 때리고 했다가 재미없어. 그래서 언어 파트너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몇 개 그런 약간 선생님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좀 그냥 프리토킹 뭐 이런 걸 했어. 그런데 이제 한 4개월, 5개월쯤 됐을 때는 나는 자기 소개를 완전 잘하게 됐어. 그런데 자기 소개말고는 아무 대화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소개되면 자기 소개만 엄청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다양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대석 얘기를 할 때는 하나도 못 알아들는 거야. 나의 자기 소개만 연습했지. 실제로 이제 한국어를 이제 막 그런 알아들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영어에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첫 4개월, 5개월 동안 한국어 프리토킹 할 거라면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잘라내서 영어도 해야 되는 거야. 뭐 100시간, 100시간에 투자할 거라면 그럼 50시간 영어에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환이었던 거지? 언어 교환.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해야 되니까. 시간도 아끼고 싶기도 하고 사실 내가 이제 못 알아들어. 한국말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제 그때 유튜브에서 뭐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가 그 스티브 카우프만이라는 좀 나이가 많으신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유튜버 분 계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인풋이 왕이다 라는 멘트를 이제 했어. 그래서 영어로는 인풋 is king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니면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인풋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영상 보니까 뭐 그냥 이제 모든 시간 아니면 가능한 만큼 그 언어에 나의 스스로를 노출시켜야 된다. 그 언어 그 자체가. 이제 그냥 많이 들어야 된다. 많이 들어야 된다. 많이 들어야지. 그래서 오 많이 들어야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이후로 한 1년 반 동안 한국에 가기 전에 그냥 매일 뭐 4시간, 5시간, 6시간 한국어 팟캐스트를 그냥 듣기만 했어. 그리고 그래서 하루에 뭐 5시간 정도 그냥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었어. 그런 막 외국인들 위한 그런 한국어 팟캐스트를 이제 들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나와 있었던 것들이 그냥 다 한국말을 이제 의식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들이었고 좀 자연스러운 팟캐스트, 미국식 자연스러운 팟캐스트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 완전 자연스럽지 않고 그런 자연스럽게 없는 거고 나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못해도 너무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찾았던 게 탁 PD의 여행수다라는 팟캐스트였어. 그리고 한 300회, 에피소드 300회 정도 있어. 그리고 각각 에피소드는 완전 이제 그냥 뭐 브라질, 일본 제목은 이랬어. 완전 간단한 거야. 그래서 막 2시간씩 브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여행을 엄청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완전 재미있게 들었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도 가끔 한마디 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게 재미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어. 그 다음 1년 반 동안 그렇게 이제 팟캐스트를 이제 찾아보고 찾아보고 이제 듣고 듣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탁 PD의 여행수다였다가 컬트쇼 이제 듣기를 시작했어. 와. 그 두 가지를 거의 매일 들었던 거야. 엄청 많이 들었어.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은 시간을 주저했어. 그래서 나이 첫 2년 동안 그랬었어. 첫 뭐 4개월, 5개월 동안 좀 프리토킹 하다가 아무 발전이 없는 거야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다음 1년 반 동안 팟캐스트만 들었어. 일단 이게 첫 2년 2년 그렇게 보냈어. 오. 그러면 그때는 뭐 드라마라던가 영화 같은 거는 안 본 거고 팟캐스트만 들었던 거야? 어. 아.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시각적인 시각화 이제 언어를 배울 때는 시각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몰랐고 시간만 보면 나는 완전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한국어 이제 말소리 좀 익숙해졌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뭐 가끔 이제 헬로톡이나 뭐 그런 데에서 그냥 막 막 통화할 사람 있나요? 이렇게 이제 그냥 올리고 그렇게 이제 어 그래 이렇게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씩 그렇게 했어. 응. 그냥 근데 제일 많이 했던 게 뭐 95% 이상 나의 시간 한국어 팟캐스트 듣는 거였고 물론 이제 따로 이제 어 그 시간 동안 모르는 말이 있으면 번역기를 이제 쓰는 거야. 어떻게 이제 아이말이 무슨 뜻일까? 공부하려고 하고 그동안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막 번역기 하고 번역기를 쓰고 번역기를 쓰고 단어를 이제 외우려고 하고 문법을 이제 좀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 50% 나의 시간 그랬던 것 같아. 졸업할 때까지는 친구랑 노는 거 한 뭐 세 번밖에 없었어. 사실 그래서 완전 그냥 내가 이제 한국어에 올인해야겠다.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 공부만 한 거야? 응. 그냥 한국어에 노출시키기. 한국어에 노출시키. 한국어에 노출시키. 시키기. 그래서 집에서도 기숙사에서도 나의 방에 들어가서 그냥 라이브 뉴스 뭐 24시간 라이브 뉴스 켜져 있는 거야. 그냥 항상 들을 수 있게끔 그게 나의 환경도 그렇게 만들었어. 배운 지 2년 정도 됐을 때는 한국에 가게 됐어. 영어를 이제 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이제 보냈어. 거의 그냥 근데 그때는 나의 실력이 조금 늘어서 내가 듣고 싶은 콘텐츠가 조금 다양해지는 거야. 뭐 언어 심리학 이 팟캐스트도 찾았고 그때 당시에는 나는 약간 공부에 관심이 많았었어. 막 공부를 하는 방법 이런 팟캐스트를 이제 들었고 근데 이제 한국에 그게 2017년이었고 그렇게 이제 보냈어. 그래서 큰 변화가 많이 없었어. 그때 근데 미국에 돌아와서 이게 3년차 3년차야. 그때 유튜브에다가 그냥 그런 영상 또 이제 찾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외국어를 잘 배우면 될까? 그리고 한 사람이 영상을 그러니까 많이 보라고 하는 거야. 이 시각적인 단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 영상이었는데 나는 그때까지는 몰랐어. 사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팟캐스트만 이제 들었는데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었다면 머릿속이 떠오르는 게 항상 한글이었어. 한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한글만 상상되는 거야. 그런 막 이미지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너한테 뭐 뭐 뚱뚱한 미국인 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런 이미지화 있을 거야. 그런 그런 이제 머릿속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야. 근데 많은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도 이 느낌일 거야. 뚱뚱한 미국인이라고 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못 알아들었다면 한글 이제 뚱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큰 문제야. 근데 나는 그때까지는 어 시간만 투자했으니까 사실 이제 한국어 좀 괜찮았어. 만족스럽지 않지만 괜찮았어. 근데 그 해 삼연차에 와 나는 지금까지 이제 자막을 켜고 영상 보는 것도 아니었고 아예 영상을 거의 안 봤어. 거의. 그냥 밖에서 듣기 밖에서 듣기 그리고 그냥 하고 싶었을 때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거나 근데 삼연차에 와 나는 와 나는 지금까지 그런 시각적인 언어를 배우면서 시각적인 그런 뭔가가 없었던 거네. 자 오늘부터 하루의 영화 뭐 한 편 보자. 이렇게 결정했어.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단어를 검색할 때마다 번역기를 썼어. 근데 항상 똑같은 말을 검색하게 되는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영상에서 그냥 뭐 음 국어사전 또는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사전을 쓰라고 한 거야. 즉 뭐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영영사전 쓰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와 나는 항상 단어를 배우려고 할 때는 막 의식적으로 검색하려고 할 때는 한 영사전을 썼는데 이제 한 한 사전 써야겠다. 또는 구글 이미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삼연차에 매일 거의 거의 매일 음 자기 전에 한 2시간 동안 영화 무재막으로 봤어. 그 그 사람도 이제 자막 없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나도 이제 오 오 맞네 그게 사실 오히려 이제 글자에 글자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고 듣는 게 나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번역기를 버린 그런 해였어. 그래서 시각화 완전 오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때 나의 한국어 실력이 완전 급상승하게 됐어. 완전 그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4년차에 거의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독서를 시작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빡세게 좀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하게 됐어. 이게 5년차 근데 그때는 코로나가 생겨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게을러졌어. 이제 막 한국어를 이제 더 이상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때부터 뭔지 모르겠어. 약간 어느 정도 그런 만족함 느낀 것 같은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한국어의 나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하고 싶은데 나의 일상이니까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듣기보다는 그냥 듣기만 했을 때보다는 시청했을 때 그때 실력이 제일 많이 는 거네? 응. 그리고 그때 더 이상 내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영어가 간섭이 안 하는 거야. 간섭 못하게 했던 거야. 번역기를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 나는 항상 항상 습득 이제 이제 이 팟캐스트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이제 영어로 하면 Immersion Immersion 몰입 이게 이제 그 이런 외국의 언어 커뮤니티를 보면 Immersion Learning이라고 해. 근데 이제 그 나는 항상 제일 많이 했던 게 그냥 이제 습득이었어. 질문에 대답하자면 맞아. 3년 차에 내가 이제 시청 엄청 많이 했을 때였고 번역기 더 이상 안 쓰는 그 해에 제일 많은 발전을 느꼈어. 그렇구나. 그 내 구독자 중에서 그 좋은 영상을 이미 본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 그 사람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 언어 공부를 할 때 항상 책 아니면 뭐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왔잖아. 그래서 그렇게 책 없이 공부를 하는 그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시간이 막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막 진짜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듯이 그렇게 뭐 사전도 뭐도 없이 그런 상태로 배우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을까? 나의 채널 대부분 뭐 존세미 언어습득법 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채널에서 나의 구독자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야.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의민처럼 잘하고 싶은 잘하고 싶다고 해.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원의민처럼 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그렇게 말을 해. 오 나 원의민처럼 잘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투자할 수 있거나 정말로 그런 노력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없을 거야.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피아노 전문가처럼 지고 싶다. 물론 누구나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어. 피아노를 이제 좀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근데 피아노를 전문가처럼 피아노를 지고 싶으면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은 건가 내가 먼저 이제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은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 물론 우리가 다 피아노 전문가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거의 대부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난 30대. 근데 이제 이 나이 이제 이 나이 피아노 전문가 되는 거 거의 불가능해. 근데 전문가처럼 처럼 어느 정도 할 수 있긴 해. 어느 정도 할 수 있긴 해. 자 그러면은 그것도 빠른 시간에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 3년 동안 하루에 한 시간만 주자 하는 게 좋을까? 아니지. 그게 절대 안 될 거야. 피아노 전문가처럼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뭐 3년 4년 안에 그럼 매일 뭐 5시간 6시간 정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먼저 이제 좀 꼭 이제 말하고 싶은 거 또 피아노 전문가 처럼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자세를 똑 똑바로 이제 잡아야 되는 거야. 어떤 나쁜 습관을 만들면 안 되고 그게 이제 많은 시간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있을 때랑 똑같이 자세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피아노 전문가들이 이렇게 피아노를 연습하는 거야.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도 똑같이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지름길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을 거야. 나중에 시간이 많을 건데 그때 이제 올인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루에 30분밖에 없어. 그래도 똑같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의 절약이야.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래서 내가 외국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원의민처럼 잘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중급자 정도만 이제 만족해. 그래서 이거 보여주기 전에 그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어. 너무 좋은 스토리다. 완전 설득됐어. 오케이. 자 근데 이 차트 내가 이제 보여주는 차트는 원의민처럼 잘하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자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공부만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첫 1년 동안 완전 많이 배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이제 습득 위주로 배우면 즉 이제 Immersion Learning 하면 그럼 많이 없어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 그 첫 1년 딱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무의식의 나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맡기는 거야. 근데 여기 다 외국어를 공부 위주로 공부 위주로 배우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의식적으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첫 1년 동안 그 두 사람을 이제 그냥 보면 그 과정 확실히 공부 위주로 배우는 사람이 더 잘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2년 차 잠깐 아닐 정도로 엄청 엄청 많은 그런 발전을 볼 수 있고 3년 차도 그렇고 4년 차도 그렇고 근데 언어는 우리가 무의식에 맡겨야 되는 건데 Immersion 하면 되는 거야. 습득하면 되는 건데 공부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완전 완전 느릴 수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막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다 의식적으로 빌려고 하니까. 근데 이거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1년 딱 잡았을 때 딱 봤을 때는 나는 나는 많이 뭐 배웠네 이렇게 생각해. 포기하고 오히려 공부하는 게 낫겠다. 뭔가 있어 보여. 내가 내가 배운 것을 그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어제 뭐 10개 표현을 배웠어. 어떤 표현을 배웠는데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습득 위주로 배우는 게 그냥 무의식에 있는 거야. 약간 어 약간 김치를 냉장고에 넣는 것처럼 말이야. 이게 제일 맛있는 김치는 밑바닥에 있는 거지. 근데 근데 이제 이게 갈수록 맛있어지는 그러니까 맛있어지는 거야. 언어실력도 그래. 언어실력은 갈수록 강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뭐 첫 1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뭐 1년 그 1년 차에 그냥 이제 뭐 습득 위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게 막 이 말이 이 뜻이다. 이 말 이 문법이 이 뜻이다. 이렇게만 배우는 거야. 실질적으로 언어를 그냥 접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실제로 없어. 그래서 실질적인 언어실력이 거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완전 느릴 수밖에 없는 거야. 첫 해에는 또는 첫 시작에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갈수록 언어실력이 없어서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방법 그대로 힘들고 그대로 어렵고 외우는 데 있어서 쉬워지지도 않고 그냥 거의 늘 아무 발전이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습득 위주로 배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언어실력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새로운 말들을 새로운 말들을 접하고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1년차 공부 위주로 하면 부작용 되게 많고 통증 되게 많고 나쁜 습관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쨌든 다시 처음부터 습득 위주로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런 습관을 없애는 없애는 것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이게 피유를 하고 싶어. 아마 와닿을 수 있어. 헬스를 그러니까 몸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 누구나 다 이제 몸 좀 좋은 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자 약물을 먹고 운동하면 바로 다음 날 바로 일주일 후에 엄청 근육이 막 있는 것처럼 또는 몸매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 약물 먹으면. 근데 실제로 운동을 좀 제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해도 한 달 동안 거의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약물 먹는 사람이 사실상 너무 엄청 빠른 시간 하네. 근육이 막 생기고 몸매도 좋아지 그런 거야. 근데 실제로 운동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처럼 근육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실제로 몸 그냥 그런 변화에 익숙해지는 거야. 그리고 4년 후 약물 계속 먹으면 부작용 동증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많이 생길 거야. 근데 4년 후에 실제로 운동을 그냥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몸 똑같이 좋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하는 능력이 엄청 강할 거고 아무 약물이나 그런 거 없어도 몸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런 통증도 없을 거고 부작용도 없을 거고 이제 몸이 완전 건강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제 생각했던 비유인데 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이거 마지막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만 시간이라는 시간 그런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과 완전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어. 그게 상관없어. 그냥 만 시간이라는 게 그냥 많다는 시간이라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한 거야. 사람들이 큰 숫자 It's a nice big round number. 근데 만약에 4년 동안 4년 동안 만 시간을 이제 한국어를 공부했다면 실제로 한국어를 통해 어떠한 실질적인 경험이 하나도 없을 거야. 아직도.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도 만 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그 언어를 통해서 생겼던 경험이 아예 없을 거야. 근데 한국어를 만 시간 동안 습득을 했다면 한국어를 통해서 실질적인 경험밖에 없을 거야. 영화를 많이 봤을 거고 원희민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를 했을 거고 여행도 했을 거고 드라마도 많이 봤을 거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게 될 거야. 왜냐면 정말로 실제로 한국어를 경험했기 때문이야. 근데 공부만 하면 그런 실질적인 경험이 아예 없는 거야. 책 또는 번역기만 보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다음 일주일 동안 100시간을 한국어에 투자할 거야. 실제로 경험에 투자할 거야? 아니면 공부에 투자할 거야? 나는 항상 그런 경험에 투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원래 그 질문이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희민처럼 잘하고 싶으면 훨씬 빠르잖아. 훨씬 빨라. 내가 이것만 보면 훨씬 빠르잖아. 그리고 그런 부작용 그런 나쁜 습관 그런 간섭이나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들을 때마다 영어가 나오네. 그게 간섭이라고 하지. 그거 다 이 방법 때문이야. 물론 단어를 검색하면 돼. 단어를 검색하면 돼. 단어를 검색하는 것도 좋아. 추천해. 근데 어떻게 검색하는지에 따라 좀 다르지. 어릴 때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원희민들이 어떻게 알고 싶은 단어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봐? 원희민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물어본다거나 물어봐서 엄마의 설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지. 자기 나라 언어 사전을 찾아보는 것 같아. 응. 그래서 다섯 살짜리 아이가 어떤 말을 모른다면 말한 것처럼 그냥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지.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가 설명하는 거야. 그 언어로. 맞아. 선생님한테도 그게 무슨 말이야? 설명해. 그 언어로. 다 거의 다 음성으로 검색하고 그리고 대답을 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막 옆에 있는 내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할 수 있는 비서 또는 친구 또는 그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런 단어를 찾고 싶을 때마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런 시간이 따로 만들 수 있지. 일단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친구랑 대화를 할 때는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어? 그럼 그 친구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절대 영어 금지. 그냥 한국말로 설명해.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원어민처럼 알려줄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혼자 있을 때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친구랑 볼 수 있잖아. 뭐 이제 원격 같이 보면서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원어민한테 물어보고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거야. 또한 그런 친구가 없어. 나는 이렇게 해. 난 지금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 자주 나오는 말이 생겨. 어떤 드라마에서. 나는 이제 블루투스 리모컨 이제 나의 컴퓨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음성 검색을 해. 구글 이미지에다가 그냥 자주 나오는 말들이 나는 그냥 이제 시리한테 물어봐. 그래서 구글 이미지에다가 내가 들리는 단어 음성으로 검색하고 이미지가 나오는 거야. 이미지가 나와서 그 단어를 바로 배우게 되는 거야. 근데 이미지로 이해할 수 없다면 넘어가는 거야. 어쨌든 원어민들도 모르는 말들이 많고 근데 그 언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모르는 단어를 다 검색할 시간이 없어. 그냥 가끔 물어봐. 맞아. 너는 맨날 그 얘기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단어를 검색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무자막 시청만 듣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한 번 적이 없어. 나는 단어를 검색하면 돼. 말을 검색하면 돼. 근데 그걸 어떻게 검색하는지에 따라 좀 많이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초보라면 읽기 없이 번역 없이 그런 걸 하고 싶으면 그냥 음성으로 음성으로 다 검색하면 돼. 그리고 음성으로 검색할 수 없다면 아직 그 단어를 듣고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넘어가면 돼. 그러면 이거를 궁금해할 것 같아. 그 뭐냐면 존이 만약에 한국어 배우기 딱 처음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건지 초급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중급일 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딱 이거 이거 하면 좋다. 딱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나 지금 그거 하고 있어. 광동어로. 그래서 나는 11월에 광동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사실 나의 구독자분들 위해서 백지 상태에서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제안한 대로 하면 2년 3년 후에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 그게 이제 성공 사례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 광동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은 그냥 넷플릭스에서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찾고 보고 싶은 것들을 봐. 자막 없이.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앙의 전설 이라는 애니메이션이야. 알아? 난 불러불러. 이게 원래 미국의 최고의 애니메이션 중 하나야. 근데 보니까 홍콩 VPN 서가지고 넷플 이제 홍콩 넷플 넷플 홍콩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 광동어 있어. 그래서 광동어 도빙이 있어가지고 그게 켜놓고 집중해서 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 시기야. 지금. 완전 백지 상태에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영상 꼭 봐야 되는 거야. 이거랑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는 에어팟을 끼고 내가 봤던 에피소드를 듣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의 채널에서 다른 어떤 구독자분이 이 이름을 이제 만드셨어. 시청 듣기. 이게 시청하고 그 다음에 시청한 것을 듣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 그런 초보 단계에서 일단은 언어를 배우기 위한 그런 시각적인 단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뭐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하긴 해. 근데 눈 그 시각적인 단서만 있으면 거의 다 Comprehensible Input이야. 그래서 눈으로 보고 보는 것과 관련된 소리 말소리 듣고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냥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뭐 운동하거나 산책하거나 그럴 때는 내가 봤던 에피소드를 그냥 듣기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넷플 앱에다가 그냥 저장해서 듣는 거야. 들으면서 내가 봤던 장면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또 그 시각화 되는 거야.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랑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많이 다르다고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눈으로 보고 듣는 거야. 눈으로 보고 듣는 거야. 보고 듣는 거야. 뭐 어린아이가 첫 5년 동안 자기 모국어를 배우는 방법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 아니지 뭔가를 보면서 항상 되는 거야. 항상 뭔가를 보면서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시청이라고 해. 근데 이제 외국어 학습자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시각적인 단서가 없을 때는 그냥 내가 봤던 것을 듣기만 하면 재밌게 봤다면 재밌게 봤다면 그럼 그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야.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사람들이 약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이제 한국어를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문제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한국어를 들을 때마다 그냥 한글만 글자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한 번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한국 드라마를 오디오만 드는 거 해보라고 하고 싶은 거야. 이거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배우 얼굴이 막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 한국어를 듣기만 하면 한국어로 상상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아직까지는 광동어를 완전 완전 초보 완전 초보 스물 시간밖에 투자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몇 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시간 관리 안 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20분 정도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어. 근데 어느 정도 광동어를 알아듣기가 조금 변해질 때 즉 완전 생 초보자가 아니라 그냥 조금 이 언어에 익숙해진 초보자가 될 때는 그때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할 거야. 그거 다 음성으로 내가 자주 들리는 말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말 음성으로 검색하고 구글 이미지에다가 관련된 이미지가 있으면 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야. 지금 나는 일본어를 그렇게 하고 있어. 왜냐면은 일본어에 조금 익숙해진 거고 어 알아듣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초보지만 많이 익숙해진 거야. 일본어에.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뭐 30분 잡고 드라마를 보면서 한 장면에 한 단어를 검색하는 걸 하고 있어. 그거 다 무자막으로 그래서 그냥 그 스토리에 빠지고 습득하기 어려운 단어 즉 자주 들리지만 자주 들리지만 아직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을 음성으로 검색하고 구글 이미지에 구글 이미지에 이제 음성으로 검색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중급자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독서를 시작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꾸준히 보고 듣고 음성으로 단어 검색하고 그것만 할 거야. 그게 이제 다음 2년 동안 할 것 같아. 물론 물론 대화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야. 대화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야. 나는 그냥 그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일본어 또는 콩동어는 나의 일상의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거야. 완전 완전 제일 잘하고 싶은 거였다면 그러면 대화도 조금 더 많이 했을 거야. 왜냐하면 하루 종일 영상만 보는 게 좀 재미가 없어질 수 있어서 탄덤이나 그런 데에서 그냥 원희민이랑 친구 그냥 친구 생겼으면 좋겠어. 일본어를 하는 친구 광도를 하는 친구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 아까 그 피아노 전문가처럼 나는 그렇게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자세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할 거야. 지금 이제 한국어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다면 똑같이 할 거야. 영상 많이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그리고 한국어를 잘 조금 와 많이 이해하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서를 시작할 거야.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도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존 영상을 처음 봤거든 근데 그때 본 영상이 그 시청 듣기 영상이었어. 그 존쌤의 언어 듣법 채널에서 좀 크게 강조하는 게 시청 듣기가 있잖아. 근데 내가 그걸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얘기만 들었을 때는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거야. 봤던 거를 또 보는 것도 지겨운데 그걸 막 귀로 들으라고 그것도 뭐 한참 지나서 다시 듣는 것도 아니고 뭐 그날 보고 그 다음날 듣고 이런 순서가 있었잖아. 그래서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그래도 한번 따라해봤지 근데 진짜 재밌었어. 그게 진짜 신기했어. 봤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막 길 걸어다니면서 웃으면서 막 길 걸어다니고 그랬었어. 이게 중요한 게 항상 나도 이제 그 영상에서 내가 영상에서 말하는 게 항상 이제 이게 비유 비유잖아. 그 영상에서 내가 이렇게 말해. 일어나자마자 뭐 에어팟을 끼고 내가 봤던 것을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날 밤 시작하는 거야. 이게 비유야. 비유. 비유. 전날 밤 시작하는 게 그냥 그 말 그 자체가 그냥 이미 봤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영상으로 만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의 채널에서 이렇게 물어봐.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게 좋을까?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예 상관없어. 그냥 내가 아까 언급했던 절대적으로 이제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 또는 법칙이 있어. 콘텐츠 고를 때 보고 싶어서 보는 거 읽고 싶어서 읽는 거 듣고 싶어서 듣는 거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보려고 할 때는 아 나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상관없어. 나는 이거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 본 것을 나중에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긴 있어. 근데 반복적으로 볼 마음 하나도 없어. 너무 재미없을 거야. 내가 어제 어떤 일본 영화 한 두 시간씩 무제막으로 봤어. 제목은 모르겠어. 근데 완전 재미있게 봤어. 근데 또 오늘 봐? 너무 재미없는 거야. 완전 재미없어. 근데 들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재미없을 수 있어. 재미없 없으면 듣지마. 재미없으면 보지마. 그 영화 속 이야기 궁금해서 보는 거지. 그리고 이 오디오 들을 때는 궁금해서 듣는 거지. 책 볼 때는 내용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보는 거지. 뭔가 나의 수준에 맞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말한 것처럼 내가 본 것을 들으면 재미가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해보면 재미있을 수 있어. 근데 또 그래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것도 이제 해당 콘텐츠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팟캐스트를 되는 게 좋아. 그래. 팟캐스트를 들어. 괜찮아. 좋아. 문제가 안 돼. 내가 말하는 건 항상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고 항상 현실적인 거 아니지. 근데 이제 초보 단계에서 시작화 아 시작화 시각화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청 듣기를 하면 한국어만 들으면 한국어 듣기만 하면 갑자기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강조하는 거지. 나는 강조하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 일본어랑 한국어는 비슷해. 뭐 어순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해. 근데 영어가 모국어잖아.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면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받침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있는 나라는 없겠지만 어땠어? 뭔가 특별히 어렵거나 한국어는 나한테 이제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한국어를 알아 듣기가 엄청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를 한 이제 8년에서 9년 정도 배웠는데 일본어보다 아직 지금도 일본어보다 알아 듣기가 훨씬 어려워. 그래? 일본어 콘텐츠를 볼 때는 말소리가 너무 완전 뚜렷하고 잘 들려. 엄청. 맞아. 그래서 어떤 뜻인지 몰라도 그 소리가 순간 들려. 한국어는 아직도 안 그래. 안 그래. 한국어는 뭐라고 했어? 뭐라는 거야 지금? 내가 한국어를 잘하는 거 맞나? 나한테는 영어가 그래. 응. 일단은 언어에 따라 그런 잘 조금 쉽게 더 잘 들리는 언어도 있고 덜 잘 들리는 언어가 있어. 그것도 뭐가에 따라 달려져 있지. 뭐 그럴걸? 문법은 나도 이제 문법 내가 말했잖아. 문법을 좀 공부하려고 하고 단어를 외우려고 하고 이게 항상 어려웠지. 음 근데 번역기를 버리고 더 이상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쓸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바뀐 거야. 그냥 그냥 한국어를 보고 듣고 그런 걸 만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접할 때 아무 간섭이 없는 그때부터 그냥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거야. 문법을 공부해서 문법이 어려웠던 것 같고 단어를 기억하는 것도 단어를 기억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고 일본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 나 한국어 잘하니까 이제 문법은 좀 어순이 비슷해서 그런 거 아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광동어를 광동어를 배우고 있는데 홍콩말 또는 이제 광동어 또는 광동어 어떤 게 많은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거 보면서 아 이 문법이 어렵다. 뭐 성우 이 많나? 이거 맞나? 성조? 성조. 아 성조. 이거 있는지 난 이거 어 난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보고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아 이거 어렵다 하는 것보다는 뭐 뭐 스물 뭐 한 스물네 시간 아니 스물 시간밖에 투자하지 못해서 못 알아내는 거지. 근데 이미 알아듣기가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 와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재미없는 얘기네. 문법을 공부하는 그런 공부할 보람이 거의 없어. 왜냐면은 문법은 사실상 습득하기가 쉬운데 공부하기가 어려운 언어 형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봤지. 봤지. 문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글로 생각하면 한국어로 생각하면 컷 이라는 말이 있잖아. 컷 그 컷 뭐뭐 하는 것 응 뭐뭐 하는 것 근데 컷이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 한국 사람한테 어려워 그런 거 어려워 그런 질문 받는데 어려워 왜냐면은 우리가 문법은 사실 이제 암흑적 지식이 이제 맡기는 거야. 우리가 담당할 수 없는 거야. 뭐 어떤 그 세계의 그 뭐야 그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 뭐 놈 촘스키라고 하거든? 그 사람 아는지 모르겠지만 놈 촘스키 그 크라산 박사 알지? 응 둘 다 친구야 둘 다 친구야 어 둘 다 친구야 크라산 박사에 따라 촘스키보다 영어에 대한 문법을 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마 정말로 이제 영어 문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촘스키가 제일 많이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촘스키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영어 문법에 대한 알고 있는 것은 음 1% 맞기도 안 돼. 1% 1% 1%도 안 돼. 사람이 문법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 아예 없어 사실. 우리가 이제 터치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어려워. 암묵적 지식이 잘 이제 맡기는 건데 우리가 문법을 이제 의식적으로 공부해도 거의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 맞아. 이제 한국어 문법은 그때 당시에 완전 어려웠지. 근데 번역하느라 어려워지는 거야. 번역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런 경험이 있어? 번역가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진짜 우리 언어처럼 번역해서 이해하는 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걸 모든 언어를 배울 때 모든 문장을 막 그렇게 번역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 우리 뇌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언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 이게 연구에 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둘 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우리 둘 다 약간 머리 안 우리 뇌한테 미안해야지. 왜냐하면 한 언어만 사용하고 싶은 거야. 우리 뇌. 항상 이제 머릿속에 있는 전쟁이야. 언어의 전쟁. 그냥 하나만 쓰고 싶은 거야. 공전하는 게 너무 안 좋아해. 근데 이제 번역할 때마다 그런 그런 언어 교환 시키는 거지 그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힘들어. 엄청 힘들어. 통역사의 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이제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야 돼. 그럼 이제 통역사 세 명 정도 같이 하는 거야. 15분 정도 이제 번갈아서 자료를 바뀌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난 그렇게 들어서 맞아. 이게 말이 안 돼. 번역하려고 하느라 너무 피곤해지는 거야. 오히려 그 단어를 그냥 접하고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이해할 수 없으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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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고 이제 시간을 아끼는 것 같아. 저는 영어로도 이렇게 말을 잘하지. 말을 더 잘하지. 이것도 이거 어느 정도 맞긴 맞지만 어느 정도 좀 달라. 사실. 왜?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한국어로 한국말을 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돼. 항상 의식을 어떤 말을 할 건지 이해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근데 오히려 그게 좋은 거야.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막 그냥 뭐 그냥 막 뱉는 거야. 생각 없이. 근데 약간 생각이 필터가 있어. 한국어를 할 때는. 그래서 이면에서는 가끔 한국어 할 때는 조금 더 똑똑해 보이거나 더 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더 바보일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많이 해. 근데 물론 나 영어 영어 원의민이지. 유튜브 보면은 그 그 썸네일 있잖아요. 이렇게 노트북 보면 보고 있는 그 썸네일 그거 때문에 나는 아 존이 이렇게 편하고 재밌게 한국어 공부했겠구나 난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시간 많이 투자했다는 거 듣고 좀 놀랐고 많은 시간 투자했어. 엄청 도움될 것 같대. 오 다행이다. 이게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못 알아들어서 알아들은 척 하는 거 알아듣는 척 그치그치 해야지 그 한국에 한국어 배운 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한국에 도착했고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비스가 있다는 게 알고 있었어. 그 식당에 가면 아 서비스 주는 거 아 서비스 주는 거 아 서비스 주는 거 그런 거 이제 어 들어봤어. 내가 이제 그 중화 요리 집에 갔어. 그리고 짬뽕 시켰어. 응. 그리고 이제 어떤 커플이 이제 들어와서 그 옆 테이블에 앉은 거야. 짬뽕 나와가지고 그거 먹기 시작했고 반찬이 나온 거야. 한 와 서비스 쩐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야 한국은 그냥 최고네. 나는 배고팠어. 그래서 짬뽕 먹었는데 짜장면도 난 거야. 엄청 큰 완전 큰 거. 뭐지? 내가 한국말 잘해서 그런 거네? 이렇게 막 생각했어. 무슨 소리. 와 그냥 먹기 시작했어. 와 그냥 돼지처럼 막 와 맛있는 거야. 근데 이제 한 5분 후 5분 후 그 옆 테이블 커플이 그 남자분이 이제 사장님 저희 우리 짜장면 시켰는데 뭐 그 혹시 언제 나와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뭐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랑 그 서부분이 이제 막 어떤 얘기를 하길래 다들 이제 동시에 나를 막 이렇게 본 거야. 내가 이렇게 짜장면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냥 막 그냥 좋게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옆 옆 테이블에 들어온 커플이 짜장면을 시켰나 봐. 그게 그것도 이제 2인분 2인분 근데 내가 그냥 뭐 달아들어서 어떤 질문들인지 던지셨는데 그냥 어 이렇게 해서 아 그래서 그럼 혼자 짬뽕 짬뽕 하나 짜장면 두 개 먹은 거야? 음 근데 이제 짜장면은 그냥 2인분 진짜 완전 엄청한 엄청난 나는 생각 없이 그냥 와 한국 서비스 그냥 와 미쳤다 너무 작게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정말로 그냥 아 진짜 웃겨 그리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근데 정말로 이제 많은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런 걱정하실 수도 있어 한국 가면 약간 정말 이제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막 한국에 안 갔다면 그래서 다 무서워하지 사실 두려움 많고 근데 내가 막 그런 상황에서 너무 창피해 지금 재밌잖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재밌는데 너무 웃겨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웃긴다 그러네 몰랐으니까 알아듣는 척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무료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있다는 게 그런 겨윤 아 진짜 웃기다 한국을 모르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겨윤 그게 겨윤이지 그래서 만약에 그 알아듣는 척 할 때가 있어 괜찮아 너무 창피하지 말고 그냥 음 아직은 뭐 내가 이제 이 언어를 하고 싶은 만큼 할 수가 없구나 넘어가고 그런 재미난 쏠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그 자리에 완전 창피한 거야 완전 그땐 그렇지 근데 뭐 이제 재밌는 거지 아 웃겼다 진짜 웃겼다 상상돼서 웃겨 어 나는 그냥 난 잘 먹어 그래서 내려놓자마자 콕빅 이렇게 하는 거야 아우 그게 맛있었겠다 어 맛있었어 아직도 기억나 그것도 아마 짜장면 처음 먹어본 경험이었을 거 사실 아 진짜 짜장면 어때 좋아해 짜장면 그럴 때가 있어 이제 땡길 때는 완전 맛있어 근데 이제 그것만 먹는 게 좀 그래 그래서 만두도 있으면 좋고 어 나는 짬뽕파 나는 아 진짜 나는 매운 걸 좋아하거든 아 매운 거 잘 먹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다 빰 빼먹을 뻔했네 한국어를 공부할 때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가 어떤 것 같아 이게 좋아 이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 아 아까 내가 이제 말을 했잖아 그 콘텐츠를 고를 때 절대적인 법칙은 내가 그 콘텐츠를 보고 싶거나 읽고 싶거나 듣고 싶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고 싶거나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거나 이제 골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흥미 위주로 콘텐츠를 고르면 된다 또는 재미 위주로 콘텐츠를 고르면 된다 이게 법칙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음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 있어 그게 그 콘텐츠 또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자연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콘텐츠를 고르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가 있으면 그 대화를 녹화하고 편집하고 비디오 팟캐스트로 만들 수 있잖아 근데 편집하니까 그 대화의 자연성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걸 이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완전히 한국 사람들끼리만 하는 팟캐스트가 있을 수 있어 엄청 많아 요즘 많아지고 있어 근데 편집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자연성이 떨어지는 거야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자연성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야 그 자연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콘텐츠를 사용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법지 사람 대화를 분석하고 그것도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어떤 말이 어떤 뜻인지 구구절질이 소명하는 거 완전 완전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 자연성이 엄청 떨어진 거야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사실상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이유 잊고 그 이유를 소명할게 나도 이제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는 좀 불만했던 게 불만했던 게 그런 한국어를 알려주는 그런 팟캐스트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탁PD의 여행수다 이 얘기를 했을 때는 한 에피소드만 한국 이 제목이 되고 그 주제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근데 한국 문화 한국 사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콘텐츠가 없어 사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콘텐츠를 요청 또는 원하지 않아 나는 한국 사람이었다면 나는 나는 한국을 다루는 팟캐스트보다는 더 자세하게 뭐 한국 정치 또는 이제 뭐 한국 요리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곳에 관심이 있을 건데 한국 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팟캐스트 너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실 관심이 없을 거야 한국 사람들이 맞아 맞아 근데 응 근데 나는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야 나 질문을 기억하는 거지 지금 이제 그냥 세팅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자연성 아까 자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음 나는 한국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어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내 한국어 진력이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도 한국인 친구들이 나한테 이제 한국말을 하게 되는 거지 어 그래서 그리고 항상 한국 친구들이 한국 또는 한국 사람 설명해 항상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 어 사실 내 채널에 너 댓글을 어 이제 남겼고 뭔가 이제 어 이게 유튜버 유튜버 같아 이 생각이 들어가서 그 무슨 그래서 들어갔는데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를 봤는데 약간 일단은 내 첫 인상은 인상 말고 첫 생각이 아 그런 약간 뭐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팟캐스트일 것 같아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팟캐스트 너무 싫어 나는 들어갔는데 어 뭐지 이게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마치 내가 조금 한국어 못했을 때 나의 친구들이 하는 한국말 그런 수준인 것 같아 그런 자연성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내용 그 자체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한국 한국 사람 이 문화를 딱 내가 원했던 그때 원했던 이제 컨텐츠야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그 누구나 이제 원어민이라면 나의 언어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말 선택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다르게 조절하게 되는 거야 이것도 무의식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의식적으로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어 아 그 말을 모를 것 같아 근데 내 친구 내 한국인 친구 맨날 그렇게 나한테 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원어민 컨텐츠만 들어야 되는 게 봐야 되는 게 아니지만 그냥 자연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컨텐츠를 사용하면 되고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원했던 팟캐스트고 그리고 그 사실 큰 문제였던 게 큰 불만했던 게 한국 사람들이 길게 얘기하는 비디오 팟캐스트가 없었었 그때 그래서 이 모양을 관찰하거나 제스처를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예 없었어 너무 아쉬웠던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이제 디디 한국어 팟캐스트 딱 그런 느낌이야 오 나의 집에 있는 한국인 친구 나랑 대화를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그리고 자 여기 나는 항상 그 오 이 말 Devil's Advocate 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반박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나는 대신 미리 그런 반박할 입장을 취하고 그런 걸 이제 없앨 거야 이런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어 뭐 너 이 팟캐스트 이 팟캐스트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따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뭐 유튜브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너는 문제점 되었던 한 부분이 부분 하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너는 외국인들이 파캐스트 그 DJ 한국어 파캐스트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도 들어와가지고 댓글을 남기고 이제 인터랙션 하는 거야 맞아 내가 그런 고민이 있었지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거야 그만큼 자연스러워라서 그만큼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쓰는 거니까 한국 사람도 이 파캐스트를 듣고 가치를 느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오 이거 재밌다 나는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한국 사람들도 듣고 싶은 파캐스트라서 완전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런 어 그런 파캐스트가 되게 많은데 그게 한국 사람한테 보여주면 오 이거 완전 재미없어 할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디디의 한국어 파캐스트 들어와가지고 이제 댓글을 남기고 이제 하는 얘기에 대한 얘기 또 따로 이제 해 그게 이 파캐스트가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그냥 빈말을 한 거 아니고 진심으로 다행이다 나도 파캐스트 언어 공부할 때 많이 들었거든 그 시청 의 중요성을 몰랐을 때 그냥 많이 들었어 나도 근데 근데 나는 그 듣기도 좀 도움이 많이 됐거든 왜냐면 나는 좀 기본적으로 일본어 실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듣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들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도 그 계기로 파캐스트 시작하게 됐는데 나랑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도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존 쌤의 언어 습득법 확장판을 본 것 같은 기분이야 난 말이 많아서 미안 아니야 아니야 진짜 구독자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선생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입금은 따로 해드릴게요 다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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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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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